신제가 부르니까 더 잘 어울리기는 것 같아 두 사람만 빼고 온 세기가 응원하는 커플이라고 할 정도요 요새 어떻게 좀 연락? 가족 속이 있다OK 무슨 백종인 해놓으신가...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처음이니까 요즘 왜 자리를 못 하고 싶어 어떡하고 싶어 자식한테 못 하고 싶어 그럼, 뭐 나는 너네 아빠랑 이렇게 만났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! 아! 세호! 세호 세호!